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홍민이 형이 저한테 찾을 수 있도록 또 양보를 해줬다 오늘 오늘 경기장에서 진짜 너무 많은 함성, 그런 응원 소리의 선수들이 뛰면서도 너무 재미있었고 팬분들께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올해 또 마지막으로 팬분들 뵙는 거여가지고 벌써 또 아쉽기도 하지만 일단은 오늘 같이 경기를 뛰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, 감기 조심하셔도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